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윤이에요. 오늘은 코로Нด고가 싸요. 어디 가요! 하나 사고 마세요. yourself 빵은 서비스! 돈 주fore 드립니다. 돈 주라봐. 너도 안 Müller 내 이름은 쉬로 아까 돈뿌린 남자야 내 이름을 알아 돈 주워 먹은 남자야 잠수야? AFK 있는데? 어 풀렸다 아니 개녀나 저거 어떻게? 그냥 슬래시 AFK 심을 겨 나갔네 아씨 너 됐어 야야 시루야 너가 대신해줘 나라에요 잘했어 오랑크행 예요 라임이에요 여태기에요 뭐 닉돈이에요 심을게요 뭔소개가 뭐 대신소개 남이야 위기에요 안기면 야 뭔가 뺏었어 됐어 이제 뭐하면 되죠 퇴 가자 가자 야 이거 방어막 취급되냐? 어 되네? 어 미친 내 앞에 더 대단한 놈이 지나간다 야 야 내 1등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있어 기본치 오케이 오케이 기부미 기부미 근데 씨바 나 커플이란게 문제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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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피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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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남아도 돼 너 잘렸어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나도 돼? 신경고백 아 된다 오케이 넥스피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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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돈이다 어떡해 이거 나 진짜야 아악 얼마냐 그거 얼마야 빌릴 수 있다고 오예 총이 이 사회생 맞나? 오오 개리야 오케이 오늘 문 닫습니다 꺼지세요 오케이 나도 모자 띌래 어우 이거 총수 이쁘다 지금부터 총수사람 없으 뭘 줘 이 빌라 새끼야 아니 진짜 돈을 쳐맞고 싶어? 애들아 이거 총 쏘지마라 한방위 죽는구나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야 벌써부터 장가라는 새끼 있다 미안하다 아 그래 아 그래 머리 조진하고 있다 머리 조심해라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 시루야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 하이키 야 잠만 미키야 너 봤냐? 뭐를 내꺼 와 나 플레이 아닌데 맞어 라헤미꺼 봤는데 야 그니까 아니 내꺼 봤냐고 아 라헤미 2.8cm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조용히 앉아 하이킹 야 됐어 애들아 도망간다 시작 야 애들아 그거 있어? 그 전화박스? 어 어? 없어? 사회자 나 가둘데? 규칙 다 알고있어 아니 규칙 다 알고있는거 같잖아 그래 그대로 해 왜 와 총 딜이 개워진다 나 말간다 빨리 주 노 초 애들아 애들아 나 누가 한명은 죽여보고 죽고싶거든 파 파 포 거미야 파 남보 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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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보라색 검은색 아 빠졌어 오 나 이하니 죽을줄 알았어 나가면 된거지 님들 그 모자 벗어요 왜요? 방어 방어 있으면은 한명이 안죽어 애들 다 끼고있길래 특유 잠깐만요 나 건축탄장 한참 하나만 더 줘 바이 한발쓰고 모르고 안걸려 어 어키이 어 총 되게 이쁘죠 이렇게옹 후쿠 저도 이뻐요 가자 얘 어딘지 모르지만 잡아 그건 아닌 듯 하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뭐야? 먼저 벗으래 아씨 이따 벗을거야 암살자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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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흐흐흐 흐흐흐 이거 저격이 스읍 제가 알기로는 하 장비를 그 안 끼면 아아 장비를 안 끼면 네 한방이더라구요 저거 총이 두방이면 더 좋았을텐데 나무제거 어 나무제거 어 나무제거 안되네 짐실마다 많습니다 총 딕이 이쁘네요 아니 이렇게 딱 보면 어 이쁜사람이 딱 보이잖아 가자 다 하 다음에 지금 여러분 Key 양태 색깔은 네, 주황색이고요 빨주.. 빨간색을 주지 말고 빨주도 노란색을 주기면 되네요 그 전에 시원은 늘리자 그래도 저격수니까 시원은 넓어야지 왜 저런 애들 놀래켜줘야지 이렇게 오케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자, 나 건축차는게 없어 미쳤나봐 치유 맞는데? 자, 그러면 여보세요 잠시만요 아니 못맞출거면 아니 못맞출거면 쓰지마 진짜 뒤에서 뒤에서 막 어? 뒤에서 모래반지 빡야빡야만 쏘고 계시네 아니 못맞출거면 수봉총을 쏘지마 아 이거 지금 놀고있는거야 이러고 야 나 그리고 본능적으로 장전략이 눌러가지고 건축차량 거의 다 썼거든 야 나 하나만 나눠줄래 나도 넓은 아량 좀 베풀어 넓은 아량 좀 베풀어 넓은 아량 좀 베풀어 나한테 건축차량 하나만 줄래? 안됴 왜 나 넓은 아량이야 어? 이분들 뭐지? 하나만줘 하나만 님들 여기 시계탑 위에 다 올라오면 안되는데 하나만 줘봐 하나만 봐라니까 하나만 주면 내가 그만없이 간다니까 어 가 하네 정의 좀 ㅋㅋ ㅋ 줘마 줘맞아 ㅋ 마저 조용 좀 손해보자 해님 ㅋ 니는 여기 미키 초대야 미키랑 누구지 ㅋ 아니 그거 맹혀떨그음 ㅋ 해님 해님 니가 이거였다는거 아무도 모르게 ㅋ 야 양상 바꿔 나랑? 아니, 다. 연대책임. 아니 형, 다쳐봐. 야, 싫어. 이렇게 우리는 강제 연합을 맺는 거야. 아, 깜짝아. 형. 내가 건축총량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잠깐만. 이거랑 가지고 내가 형한테 사과의 의미를 비상식량 하나를 줄게. 그게 왜 있어? 내가 형 양처럼 말 안 하고 다닐게, 우리 셋이. 내가 형한테 알려줄게요. 가자, 가자. 야, 가자, 뒤지자. 어? 야, 빨리 뒤지는 게 낫겠다. 아니야, 형, 일로. 내가 뒤져야지, 진짜. 아, 진짜 내가 어? 미안해, 미안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 뒤, 뒤, 뒤. 기다려, 이거 끝나고 먹게. 밥 먹었어요? 밥 먹보이시지? 아, 싫어. 너 가, 암마. 아니, 형 1대야, 이게. 아, 오케이. 알려줄게. 오케이. 상관없어, 상관. 우리들은 상관없어, 오케이. 어. 빠이. 무슨 소리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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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으, 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간다. 여기 누가 다 깨고 다녀, 발광석? 아, 하나도 맑겠는데요. 발광석이요, 총을 깨자요. 어? 어 시루야 어 너 뭔 색깔이니? 응 응 몰라 몰라? 응 내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구나 아 근데 거기서 한 대치로 떨어져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 내 주먹이 그렇게 생아? 와 주먹 무슨 그 뭐지? 그 옛날에 기.. 김두환 김두환인줄 이상 얘기하지 말고 김두환 모름 그 음악 뭐였지? 그 드라마가? 저 소리 주먹 어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승가 어 그 아니야 토르급이래 미쳤나봐 어 이 주먹이 그냥 토르급 마지막으로 닝게니아님 난 닝게니 최소 닝게니아님 나 여기는 광질 해가지고 물량동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난 저렇게 죽기 싫어 여기 여기 광질 할 수 있음? 무기만 안 만들면 되지 않나? 무기랑 가볼? 철.. 철 나오는데? 철.. 저기 뒷산 가면 있겠지 뒷산.. 뒷산 갈래 같이? 뒷산 같이 갈래? 야 어 뒷산 같이 갈래? 뒷산.. 뒷산 가서 사람 하나 붙을까? 흥흫 너 묻고를까? 흫 lijk 차 착굴게시를 이렇게 착굴게시 과제 획득 눈이 걸렸어요 뭘까요? 착굴게시 걸림 아 완전어?! 두 bic 아스팅 아니 알테니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써야지 어떻게 안그래? 있음 양터를 넣어두고 eccentric 업그레이드 개시 헛 Nana 나 미치겠다 이거 왜 깨끗한거야 ㅋㅋㅋㅋ verdict 왜 뜨는거야? 와 이거 진짜 와 왜 뜨는거야 짜증나네 루이님 뭐해요? 아 제초의 나무 작업 걸기 이제 그거 하면 되나? 이제 갱이 만들면 농사 시작되나? 맞지? 갱이 만들면 농사 시작되지 않냐? 그럴걸? 작업 걸기 떴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저기 누군가 있다 이거 누구지? 멍청하게 생겼는데 아 싫어구나 안녕 싫어 저기 저기 뒤에 연못있지 뒤에 연못에 그게 많아 뭐? 그 광석들이 날담소 돌좀 캐자 돌있어 가자 그래 연못이 어디있어? 뒤에 응 여기 아 거기 내가 만든 연못 이제 여기서 물을 다 퍼 날라야돼 아 귀찮네 라임님도 최초의 나무입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여기도 계시했어요 로이는 지금 야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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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꼬리잡기 결만디님 어서요 어서와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냐 어 거기 들어갔네 나도 들어감 안보여 안보여 나 안보이는데 지금 하고있는거야 기다려봐 비디오도 일단 밝게 밝게 돼있는데 님 어디감? 나 님지 아 여기구나 여기 와 막 와 여기도 이제 안보여 와 와 와 막 미니맵도 안보여 와 너 미니맵 깔았냐? 어 하지말라니까 아 야 잠시만 무리다 무리라고? 아 님 빨리 켜야돼 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나 오잠만 오잠만 으잠잠만 숨을 참을 수가 없어 님이거 어떻게 올라감? 모르 해볼라고 오 됐다 님어떡 님 아 님 님 님 아 님 하 하 하 하 아 아 아 이거 수박 스무토빙 아 스무 끄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 요거지 요거지 아 근데 여기 왜 막혀있음 아 아 아니 왜 막혀있대 거기 됐다 됐다 들어왔다 아니 아 이거 왜 이렇게 급류가 쌤 체스 조류지역 님 아 미치 조류지역에 님 좀 언어 좀 배우고 오쌤 님 옳기 님 아 미키네 미키가 막았어요 난 안걸리네 난 안걸리네 누이님이 시켰어요 그리고 어 잠깐만 나 막히게 됐니 빠이 이거 고 아냐아냐 안 막혔어 나 이젠 한가지 더 퀘스트 완료할거임 라라한테 전화오 아마 무슨 세력을 묻겠지 당연하지 갔다올까 가지마 나랑 있어 수고할까 그래 그래 이제 나 새로운거 뜬다 깜짝이야 농사 개시 여기 뭐야 오하여 고사이마 근데 야생에요? 아니요 뭐해요 우리 야생 아니에요 농사에요 농사 농사 우리 농사지워요 지금 신기하네 참 지금 저희 막 광질했다가 농사지워요 이제 그게 더 야생이지 아니 광질하니까 막 이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농사로 갑자기 전이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나무가 크는거구나 여기 묘목이 있네 미쳤네 여기 여기 묘목이랑 우리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묘목은 내가 안켰는데 묘목은 우리가 안켰는데 루 루 루이님 나 안켰다구 나 묘목은 적 없어 여기 묘목이 쌓여있는데? 뭐야 이거 묘목은 캔적 없는데 없지 우리 철갑박 만들라 이제 철갑박 근데 철이 없더라고 주인은 철블럭을 캐면 되잖아 아 야 철블럭 그걸로 캐야 되잖아 철곡갱이 어 당연하지 근데 철이 없잖아 돌곡갱이로 될걸 될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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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돼 돼 돼 돼 야 저번에 해봤어 아 그래? 공격 개시 침 침 침 침 아 씨 실험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아 진짜 이거 안됐다 이거 안됐다 어 야생 하세요 진짜 아 진짜 공격 개시 공격 개시 자 농사 개시 아 저쪽 철거력이 있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배엄버 자 업그레이됩니다 아 이거 안되네? 아아 이건 까비 안되세요 다이아갱이 뭐 다이아갱이요 그냥 그냥 나무갱이 만들어도 되는건데 저거 야 그냥 만들고있는데 혼자서 아 삽은 못 뜰까? 응? 삽은 아무것도 안뜨려나? 삽... 뜰걸? 안떠 안떠? 저 동사지리야 흐흫 교잉해 임마 어디서 동사하고있어 지눈새도 모르게 살았지 넌 업적 많이 깼다 업적 더있지 않냐? 더있지? 그 막 다이아키면 왕끄치당 하면서 채취의 철만을 하고싶다 채취의 철만을 하고싶다 어 철 저기쯤 있을텐데 철께러감 찾았다 찾았다 철께러감 뭘 찾아? 내가 돌돌끼를 들고 어딘가 방황하고있다 채취 뭐? 손들어 채취 난 머리속이 쏠르잖아 채취 무슨색이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난 쏜다 아 레알? 흑살자다 채취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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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돌끼다 두칸다네 우와 채취 어?잠만 안 emphasizing 채취 채취 흐핳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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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 이거이거 석탄캐면 못 뜨지 않음? 응? 석탄캐면 못 뜨지 않음? 어어 혁 아 맞아 석탄캐야지 京ко 석탄캐면 아 근데 숨 지내면 좀 애매한데 흑 바만 속에서 캐면 안됨 어 안캐져 없나 peli charger 이게 무슨 흑 흑 흑 . 와 이거 무슨 그건데? . . . . . 석탄은 없대 석탄은 없대 석탄은 없대 이거 될텐데 돌에서 흙 파기도 힘들어 아니 바닥에 안해서 석탄 캐다 석탄 캐다 석탄 캐다 안 뜨잖아 안 뜨다니까 먹는 소리 떴는데 이 사람 뭐지 음 음 이거 메달에 있다보자 모든 것이 그것도요 하아 어서오세요 음 음 미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미키가 없어 미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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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깨고 노느라 진짜 어 라임이다 미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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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건축총안 단창 하나만 주면 돼 잠깐만 건축총안 하나만 주면 내 단창 하나만 줘 아니 웃긴 하나만 줘 웃긴게 뭐가 뭐가 가위고 뭐가 주먹이야 하나만 줘 뭐가 부하이고 뭐가 주먹이고 이게 바위고 어 이게 가위야 어 웃기지마 빨리 웃기지말라고 웃기지말라고 내 놈 빨리 웃기지마 야 이거 심흥한테도 돼 너도 나한테 탄창 줬잖아 어? 너 나한테 탄창 줬다해 어 심흥 왜 안들어왔어 왜요 야 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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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왜요 어딨어 바위 바위 보 어 이겼다 자 아님 발라 알지 라임 이거 있잖아요 어 라임이도 이래가지고 나한테 탄창 하나 줬어 건축탄창 하나 내놔 야 어디서기 쳐 야 라임이도 줬는데 너 라임이 보다 못한 애가 될거냐 저 저 내가 기분이 나쁘네 아 빨리 내놔 건축탄약 하나 내놔 이거는 하 이리와봐 내 마음이 상했거든 아 안되겠다 내 자비다 바다르대 불알 미블리 들으셨죠 하 하 이제 심흥이건 제껍니다 하 하 하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가라 다 해물창이 되어라 다 해물창이 되어라 아 죄송합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놀래라 루인형 응 아 쟨 신기해 난 안줬는데 쟨는 주네 여보세요 이어 이안님이다 유 라라만났어요 막 건물 많아요? 네 막 건물 많아요 저승으로 가셨군요 저승으로 라라 만났어요 라라요? 어? 어? 시몽이 있어요 루이님도 있을거에요 랑캠님 있어요 루이님 있어요 라임님 있어요 스고이데스 어? 어디가 미처울 겨누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광주라고 계세요? 빨리 미키한테 다이아 한셀 타고 밀 두셋 줘야 되는데 네네네 다이아 한셀 타고 밀 두셋이요 네 광석으로 살래요 루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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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이에요?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나 철개 어딨는지 아는데 괜찮아요 철개 덮이면 또 뭔가 퀘스트가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최초의 철 빡 뜨더니 한번 최초의 철 뜨려도 가볼까 한번 저 저기 위에 있잖아 루이님 예 무슨 색이에요? 저 주황색이에요 진짜요? 아닌거 같은데 주황색인데 무슨 색이에요? 어 이위님 네 선물 있어요 네네네 나무를 나한테 지금 바치는거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왜 안 떠? 이건가? 이거부턴가? 어? 자, 화끈함! 어? 왜 안 떠? 고마워요! 괜찮아, 더 있어요. 이거 해봐요. 네? 아, 저 진짜 안 해. 지금 직접 안 들어야 된대요. 아, 그래요? 미안. 네. 저 선물 있어요. 그래요. 이거요. 그래요, 이거요. 이거 안되네. 돈이다! 아! 자, 널 사겠어. 계약은 성립됐다. 아, 계약이 없어 칼로 때리는게? 아, 일로와요 계약주님! 잠깐만, 나도 돌고깽이 줘봐. 돌고깽이? 응. 최초철 좀 만들고 올게요. 아, 어딨는지 안다니까요. 여기 위 있다니까요. 여기 위 있다니까요. 고객님 왜 이렇게 귀찮게 살아요. 속판도 어딨는지 아는데. 괜찮아요. 지금 내 인생인거. 어디가 어디갔어요? 나이 로란색이래요. 아, 잠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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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요. 하하. 이거 어떡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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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니라. 저, 저 스탄트맨이 원맨 쇼 보고있는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 매력이에요. 하하. 하하. 뭐야. 종맞은것처럼. 하하. 누구냐. 미키가 쏜건이야. 하하. 미키가? 하하. 하하.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어. 최초의 철을 위해. 하하. 루이님. 그냥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는데로 가면 안될까요. 하하. 올라가는게 더 멋있잖아요. 하하. 난 버티. 하하. 난 버티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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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데 아 어딘지 이 맵에 철불럭 다우스윔 이런거 아니지 아 그렇구나 우리님 따라오고 있어요? 아 저 배로 가면 아니요 배 아닌데요? 어 뭐야? 물표? 막 설마 닉돈 놔주길라다가 실수를 루인 주겠다거나 뭐가 막 쫓아오는 뭐야? 난 괴롭 빠졌냐? 땡땡 어? 내가 이긴거야? 그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네 템 내놔 개새야 닉돈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땅키오빠 만났어요 아 잠시만요 디 내놔 이케 이게 잘못 죽인거야? 잘 못 죽인거같은.. 미키한테 물어보자 여기 애들 다 모였어 너무 무서워 여기 애들 다 모였어 너무 무서워 잠시만요 뭐야 뭐야 내가 잘못 죽은거야? 내가 죽은.. 뭐야 뭐야 뭘 알려줘야지 형아 너 뭔 색깔이야 나 튕겨가지고 순 잘못 말했어 아 그래? 니 누나 잘가 미친 섹시 잘할게나 확인하자 야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된거야? 아니 갑자기 아깐쯤까지 빨쥘러쥬 파란 보였는데 아니야 저 순서 시작하고 나서 말했어 아니 순서 바뀐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부터 처음부터 이 순서였어 응 그냥 주황색이 빨간색 죽이는거잖아 나 튕겨가지고 몰랐어 아 그럼 닉돈이가 빨간색이야? 응 내가 빨간색이었어 그럼 난 검은색 죽이면 되네 어 나 튕겼으면 끝 아 양꼬자 맨날 이래가지고 죽어 사나깨나 확인하자 양퇴 순서 네 아 그리고 그거 뭐였지? 너 모자 빼래 나? 야생도 하지말래 아님 내가 그리스미션 주셨으면 다이안 원속으로 한 세스리랑 밀 그게 되는거니? 저 님들 님들 저 나가야 진행되는 이야기들인가요? 잘깐요 나 나갔는데 끝 이제이제 나가있어 맨 어디가있어 나 왜 나가있어? 어 오케이 감 이제 님은 오케이 스마트폰 얻었다 재생시스 스마트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 hd 님 밀당 네? ни 밀당아? 왜 내가 전 전화는 안 받고 님임의 검 아 나 스카이프 옹다 한번 썼다가지고 아 그래? 형 나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어차피 내 색은 깔, 깔을래 붙였잖아 내 상매 보면은 노란색? 형 진짜 나 형 말만 믿을게 주황색 누구야? 응? 주황색 웃기지 말고 아 웃기지마 웃기지말라고 진실 말하고 있네 아이 잠깐만 나 물어볼까 루인 주황색임 너 지금 전화박스야? 아니 이 루인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구나 삼겹스키아 그럼 형 주황색은 아니네 에이 아깝다 아 주황색 누구냐고 아 빨리 말해줘 어 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말을 두번 해달라는건지 세번 해달라는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말해 흐흐흐흐흐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좀 알려주면 안돼 형 파 보 뭐지? 빨주노초파보 보 하 하파 하파 하파야? 어 하파래 빨주노초 하파? 어 그 다음에 보검 보 아 맞춘서 진짜로 그랬네 아 빨리 주황색 아 루인 나 몰라 누군지 아 웃기지마 아 루인 말해주듯이 저 인간은 진짜 없애버려야돼 저거 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진짜 몰라? 나라우 웃기지말라고 아 형 그럼 일단 맞나 형 죽이면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잖아 흐흐흐흐흐흫 싫어 아니 왜 일단 형 안죽이고 맞나 해놓고선 죽이면 아니지 알 수 알았어, 알았어. 안 죽여. 아니, 아니 내가 죽일 수 있잖아. 저 켄지야. 내가 죽일 수 있잖아. 거.. 아, 내가 죽을 수 있어, 형. 맞는 지 10분 됐대. 아, 빨리. 아, 뭔 소리 하지. 아, 빨리. 나 뭐 죽으라는 거잖아, 저거. 아니, 오라고. 오라고. 아니, 있어봐. 아, 빨리 와. 하하. 여기가 어디냐? 난 맵도 모르겠다. 알았어. 빨리 오라고. 빨간 망토가 왜 죽었는지 알아, 개세계야? 빨리 오라고. 거짓말 대게 죽었어. 너 때문에 빨간 망토 한 마리 죽이려고 한 마리 랩이신. 빨리 오라고. 나 휴대폰 있거든, 지금? 경찰서에 전화할 수도 있음아. 빨리 오라고. 아, 나 형 보고 싶어. 질문이. 형, 아, 그러면 형. 만나면은 고급 정보 하나 줄게. 뭐? 형, 심은이 색깔 알지? 어? 심은이 색깔 알지? 나 지금 색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형? 응. 아, 형, 그럼 만나면 줄게. 진짜, 이건. 총알을 내 머릿속에 주는 거 아니지? 아니, 이게 이득이잖아. 뭐 이득이야, 머릿속에 주는데. 아니, 내가 고급 정보를 준다고. 어? 구구구구구구. 말을 똑바로 해. 아니, 고급 정보를. 아이, 야. 사람이 인성 삐뚤져도 말을 똑바로 했어. 아니, 고급 정보 준다니까, 진짜. 뭔데, 말해봐. 아, 만나면. 너와 나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아, 만나면 줄게, 진짜. 야, 내 약속하지. 랑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랑킹 빨간색이야? 어? 랑킹 빨간색이야? 아, 쓰바. 솔직히 말해줘도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아니, 빨간색은 닉돈이고, 닉돈이가 순서 잘못 알아도 날 죽였는데, 알고보니까 내가 닉돈이 죽이는 색깔이고, 오케이? 아, 근데 닉돈이 형은. 아. 말해줘도 쉬불. 빨리 말해줘도 검은색이 누구야. 그러면 검은색이, 아, 랑킹 형. 검은색이 누구야? 랑킹 형. 진짜? 어. 니가 알아? 어. 너의 후손들을 걸 수 있어? 아니, 그럼 안 해. 흐흫. 왜? 걸어봐, 친구. 나 랑킹 형 죽여볼까, 형? 어, 죽여봐. 죽여? 아, 랑킹 형 검은색 아니야. 뭐야. 이 형 뭐야, 그러면. 빨리 말해, 나. 초록색이야. 흐흫. 흐흫. 하파보검이 남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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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믿지, 짠. 그냥, 그냥. 빨리빨리 믿지, 그냥. 아우, 이제. 랑킹 형이 나 죽이네. 나 어떡하지? 흐흫. 여기서 내려가지 말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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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이 누구지? 검은색이 누가 되지, 그럼? 하파보검. 흐흫. 얘 찔러보자. 흐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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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룽이 시룽이가 시룽한테 죽었다고? 시룽이가 시룽이한테 죽었다고? 시룽이 검은색인가? 네? 예 검은색님 안녕 아니에요? 네? 맞죠? 그게 뭐예요? 거짓말은 뭔데요? 아 내가 검은색이냐고? 네 시룽이가 무슨 색인데? 시룽이가 검은색이면 넌 시룽이가 보라색이겠지? 아니야 시룽이가 보라색 아니야 뭔색이야? 시룽이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이라고? 응 니가 보라색이라고? 응 진짜? 어 내가 보라색인데? 너의 시카쿠 미시아를 걸고 말할 수 있어? 응 시룽이 그럼 너는 이제 하늘색 잡아야 되네? 응 근데 하늘색이 요연이라고 들었거든? 아 참 루인 그리고 랑키 형 조심해 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아라 알아라 야 그럼 검은색이 라라야? 어 아트 말해주던데? 지가 검은색이라고 아트 말해주던데? 이렇게 되네 오케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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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오 잎 요연님 네 왜그래요 배아파요 네 그럼 죽기 전에 말할게 있어요 예? 님 하늘색이죠? 아 아니요 아냐? 아니요 진짜 아냐? 어.. 진짜 아냐 어? 그럼 너 검은색이야? 아.. 글쎄.. 아.. 배 아파 아.. 방송국에서는 예쁜 목소리로 나가야지 루이님 빨간색이에요? 어? 라라에게 부탁.. 루이님 빨간색이에요? 잠만.. 그럼 라라가.. 아.. 야 너 검은색이구나 루이님.. 네 됐고요 지금 무슨 색이냐고 저요? 네 제 말해주면 님도 말해줄거에요? 알았어요 저 주황색이요 주황색이에요? 네 저 검은색 맞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빨간색을 줄여야겠네 어? 음.. 이하니가.. 검은색이었으니까 공포를 보여주지 전 그럼 라라를 조심하고 이하니를 따면 되겠네 이하니 따고 씨로 따면 되겠네 어디에 있으려나 아.. 왜 얘들은 이런 장소에 안 오는거지? 이 맵이 환눈에 보이는데 믿기고 시원을 넓혀야겠다 시원을 넓혀야겠다 애들이 왜이렇게 똑똑해지? 진화했나? 뭔 진화 이하니 나 억지 어디에 깐거지? 건물쪽으로 가물쫘고 들어갔나? 어? 바뀌지 뭐 흐흐흐 바뀌지 뭐 어? 땡이야? 아 쓰바 속았어 속았어 나 속은거잉? 흐흐흐 여기 총이랑 탄창 슬프네 나 나쁜 indie 칭 조 우리 애들이랑 놀아야지 으에에에에에.. 속았어 뭐야 그냥 1대1이야? 아 나 스카이프가 왜 이렇게 렉 걸리지? 뭐지? 예상의 중 네이버 예상tor 예상의 중 예상의 중 예상의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